오늘 뭐하는거에요? 오늘 우리 논에 모내기 하잖아요. 요즘에는 옛날같이 사람 속으로 안 신고 기계로 해. 그거 근데 아빠가 하는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아빠가 안하지. 그게 뭐냐면 그것도 기계로 하기 때문에 기계를 갖게 있는 사람이 하거든요. 약간 일종의 외주 맡기는 거네요. 아웃소싱. 그래가지고 하시는 분한테 부탁해 가. 그런 조건을 하신 다음에. 아빠는 오늘 뭐 친구분들하고 볼일이 있어서 같이 보고. 우리가 해야 되네요. 다가 보는거지 뭐. 그분들은 다 하십니까. 엄마. 응. 여긴 엄마 땅이죠. 그래. 내꺼다. 참내지 마라. 내꺼다. 여기. 여기죠. 그래. 여기다. 여기 여기 밑에는 아니고. 여기. 이 한 600평 되나요? 600평 넘는데. 여기가. 그렇게 안 넓어 보이는데. 아니요. 그렇게 600평이네요. 저기 트랙터 오는데요. 저거 맞죠? 저희 우리 하는거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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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여기 있는데. 맞죠? 여기 앵글에 나와야지. 밖에 뜨거워가지고. 몇 살이에요? 5살? 응. 근데 내가 쥐 먹는 거 쳐다봤다고 삐스. 보지마 보지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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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 밟으면 안 된대 이거 밟을 뿐이야 어 잠깐만 안 된다 안 된다 야야 넘어진다 어 잠깐만 잠깐만 하지마라 못 들어온다 이거 다 밟을 뿐다니까 안 바치지? 야야야야 그거는 뭔데요? 잡풀 잡초 같은 거네요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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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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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모내기 할 때는 전심시간 되면 좀 잘 사는 집에는 쌀밥을 해가지고 소고기 국이나 뭐 이런 거 끓여가지고 푸짐하게 하고 우리 집에는 항상 살이 없어가지고 국수를 해 주면 좀 많이 미안했지. 아 그게 이제 푸마쇼를 이제 하고 하니까 근데 더운데 그냥 국수 시원하게 먹는 게 더 좋지 않네. 근데 이제 힘들게 일하니까 배가 빨리 꺼지지. 아 이거 도토리묵 이거 국산 도토리묵이라고 하더라고. 이거 완전 신메뉴 개발해도 되겠는데. 국수만 이렇게 먹는 것보다도 뭐가 같이 먹으니까 너무 부드럽다. 부드럽다.